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네, 저희 스누퍼가 8월 9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구체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 아주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넥스트 제너레이션 라이브가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스누 챔피언이 추천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네, 아주 뜨겁고 즐거운 축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올해 초에 기체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 스누퍼가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희 스누퍼의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8월 9일 토요스피트에서 꼭 만나요. 네, 그럼 지금까지 토요스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